저 멀고도 먼 우주 은악의 저편 도라이 행성이 있었다 그곳엔 아리따운 일곱 왕비가 있었는데 그들을 도라이 성의 왕비 도라이비라고 불렀다 그녀들은 저 멀리 지구 행성에 K-POP을 정복하기 위해 지구에 오게 되는데 그녀들은 주차 드라이비 아? 축하할 수 있는. 약간 우아한. 맞아. 그게 포인트지. 우아한. 아! 못 들어갔습니다. 아! 여기가 도라이비. 맞죠? 네. 제가 지금 이름이랑 사인해주시면 됩니다.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안 하면? 우주 감옥의 한창. 네? 사기야. 사기. 사기? 이 정도는 무슨 남성? 이병동 재산 네? 이병동 군대까지만 그게 뭐 출연상 군대예요 군대 저요 군대예요? 그렇다 우주 침략이 많은 호라이별 남녀 모두 만삼천 세가 넘으면 군대를 가야 한다 미래야 너 친구도 갔다 하지 않았어? 아 맞다 우리 친구가 우주에 있는데 그 친구가 눈이 세 개 있대요 눈이 세 개요? 눈이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안 보인다 두 개가 안 보이는데 갔대? 어떻게 해? 아 맞네 내 옆 동네에 사는 개 지구별이 지구별 말고 옆 동네 문어별? 문어별? 개가 다리가 여덟 개예요 둘이 여덟 개가 번거린데 개도 갔다 어머어머 우리 가야만 하는데? 많이 되는 소리야? 진짜 힘들겠다 언니 전 안 갈게요 아니 아니 못 갈게요 두덕이 나면 무슨 일인데 우리 이번에 한번 대박 봐야지 그래도 컴백인데 두덕이 납니다 우리의 단합력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는 정의로운 도라이비니까 도라이 행성으로 가자! 네 가자! 우주로! 과연 도라이비는 우주로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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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